수술 이후에 첫 번째 생리가 중요한데 보통 생리 날짜라든지 생리량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찰하여서 이 생리가 과거에 본인의 생리와 상태가 어떻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수술 이후의 생리는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보통 30일에서 40일 사이 안에는 대부분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일주일 안으로 출혈 없이 다 마무리가 되시는 편이긴 하지만 계속되는 출혈이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도 좀 더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리, 세 번째 생리가 정상적으로 예전에 하셨던 생리와 비슷한 상태로 나온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자궁이 회복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임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파 수술을 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노폐물이라든지 세뇌에 머물러 있는 어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게 첫 번째 치료이고 잘 배출할 수 있는 한약제를 처방해서 한약 복용을 하시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임신에 연관되어서 임신 준비를 하는 방향 쪽으로 한약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에 있어서는 난소 기능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착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라든지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상관없이 양방 한방의 치료를 함께 꼭 받으시면 좀 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한번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유산 이후의 과정부터 임신 과정까지 같이 함께 치료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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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